처음 보는 너에게 음악 싫지 않은 거든 알아 안녕하세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I'm Jamin, 왜? 아니야 너무 신기했어 이거 아까 감독님이 충분히 설명해줬어 오, 이게 줌이 가능하네 아니, 설명해줬는데 분명히 몇 명은 약간 약간 그냥 아, 수염이야? 그냥 아는 척했다 이해한 척했다 아, 좋아요 맞아 오, 지금 느꼈어요, 그거를 느꼈어요 아, 진짜 너무 진심으로 감정을 담아서 진짜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네요 미안 Jamin 씨의 미니카 그게 너였다 그게 다행이아라 아, 그 말이야 그 말이야 그 말이야 그리고 테디벨 마크 그리고 저도 솔직히 왜 왜 왜 왜 왜 무슨 일이야? 왜? 아니 아니 갑자기 무서웠어 대민이 방금 이거 했어 아니 근데 놀라지 않아도 돼 놀라지 않아도 돼 기다렸 기다렸 그러네 아니 왜 여기까지 올라가? 이런 열중 좋아 딱 센터에서 보여주란 말이야 야 지상아 잘 그려봐 눈에서 눈물이 난다 갑자기 진짜 재민이 저희 이제 글리시 오늘은 다 이거예요? 7명이 다 동일하게 레이에 걸렸어요 사실 저게 아트긴 해 너무 잘 그렸어 그 해가 포인트야 왜냐하면 이거는 저의 얼굴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를 해보자면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렇군요 한 명은 그냥 완전 달랐어요 그냥 완전 달랐어요 재민씨 이겼다고 생각해요 재민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나도 재민이한테 근데 저는 좀 아쉬워요 안 나와서 안 나와서 안 나오길 잘한 것 같기도 해요 잘한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나왔으면 뮤비 팀과 마지막 뮤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도 약간 분위기는 잘 나왔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터졌어요 그 정도는 해야죠 재민이는 진짜 즐겼어 뮤비 촬영이라는 걸 까먹고 진짜 즐겼어 네 재밌었어요 저희 학교 팡들 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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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갑니다 다들 귀여워 학교 짱들은 저렇게 안 생겼어요 학교 짱들은 항상 이러고 있어요 저거는 그냥 그 바보들 아 바보들 바보들 바보들이 약간 저렇게 약간 좀 겉멋이 확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좀 힘이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해야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누군지를 근데 저 음악 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틀지 않으면서 왜 꼽고 있는 거야? 부르지 마지 아니 이어폰 안 꼽고 그게 뭔데 시니컬이 시니컬이 지금 언제 일어나지 뭐야 뭐야 뭐 랩이야 지금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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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템 아